시장 자체는 매년 글로벌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성장률이 많이 준화가 된 상태고요. 망한다는 얘기는 참 부적절한 것 같고 지금 큰 변화가 이제 닥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핸드폰에 비유한다면 아이폰이 나오기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 훨씬 됩니다. 승용차군을 지금 많이 없앨 예정입니다. 2주 5호 엔컨 좋아하는 머스테이 유일하게 남은 세단이라니까요. 남은 세단 다 없애버렸어요. 되게 재미있는 게 한 2주 전에 GM에서 에너스테이 손 들고 지문한 거죠. SUV의 인기는 계속 될 겁니까 라는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넘어갔더니 자기네들 데이터 보니까 다시 넘어오지는 않다. 승용차도 SUV 연비가 많이 상향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유가 나든지 연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서 이런 SUV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메리바라 회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차 지금 더 가시죠. 미래차 얘기한다고 그런데 원래 저는 자동차 시장 전망하고 미래차 이야기를 같이 좀 달락구분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제목이 기로에서 만난 현대차와 케이스예요. 케이스가 미래 전략 관련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2019년 자동차 섹터 전망이란 말이에요. 저 내용이 그냥 우리가 하려고 했던 질문이야. 우리 이제부터 세미나를 들으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주시죠. 금년이 케이스가 원래 다임러 벤츠. 옛날에 메르세데스 벤츠였죠. 그거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다임러 그룹이 이름을 만든 게 다임러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GM도 쓰는데 C가 이제 커넥티비티 연결성인 거죠. 통신을 통해서 자동차하고 저가 지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연결을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A는 이제 자율주행, 오토노미, 오토노미스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S는 카쉐링, 차량 공유, E는 자동차 전동화인데 금년에 이게 좀 가속화되지만 이 모든 추세가 같은 속도로 가진 않아요. C는 사실은 금년에는 무효하고요. 무효라고요? 그게 크게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C는 5G가 나오면 크게 뜰 거예요. 5G는 알다시피 대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은 슬로우하게 갈 것 같고 핸드폰이 안 터지니까 일단 네 아직 안 터지니까 5G가 장차에 구현이 되면 넷플릭스 같은 거 그냥 터놓고 완벽한 자율주행 차라는 가정하에서는 저희가 보면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약간 좀 먼함은 얘기입니다. 일단 아빠가 운전하고 5G를 뒤에서 보는 정도부터 가고 일단 그것부터 하고 완전 자율주행이나 아빠가 운전하는 차나 상관없죠. 그리고 오토너머스는 재미있는 게 연구개발진한테 작년에 들었던 게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CEO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재미있는 지적을 하셨어요. 자율주행이 당장 모진 못한다. 왜냐? 그랬더니 서플라이체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서플라이체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현대중공업이나 산성중공업 같은 그런 업체들은 몇백 년 된 배들을 물론 철로 만들어진 배들은 최근으로 온 거긴 하지만 딱 모든 게 표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이든 옆에 있는 일본의 조선소든 어떤 나사를 만들 때라든지 배 붙이는 것들은 다 표준화가 돼 있잖아요. 전기차는 아직 표준화가 안 됐을 뿐더러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라이다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만들고 부착이 돼야 되는데 기술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서플라이체인이 형성이 안 되고 서플라이체인이 형성돼서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부품 원가가 떨어지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라이다조차도 각국마다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장장 금년은 자율주행은 어렵습니다. 얘기했던 게 사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라스베이그스의 CS 쇼에서도 자율주행이 된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상용화 서비스는 구글이 작년 말에 시작을 했고 GM 같은 경우도 로봇 택시를 2019년부터 운행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진짜 자율주행은 5G 이후로 간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서비스들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는 않나 보네요. 그분이 되게 중국 CEO 분이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GM 같은 케이스는 크루즈라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내재화 시켰고 완성차 업체라는 자기의 모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에 있어서는 스탠다드 데이션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장차에다 밀어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OEM에 속해 있지 않은 독자적인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자율주행 부품 업체들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간의 생태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폭스바겐이나 GM 같은 특히 GM 같은 케이스는 자기가 내재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현 가능한 자동차들은 있겠으나 그게 보편화되기는 어려운 시장 원가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금년에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가장 재밌는 거는 쉐어링하고 E가 되는 거죠. C에서 S에서 E가 되는 건데 S는 이미 리프트가 미국의 공유 차량 업체인 리프트가 금년 1분기 때 상장하게 될 것 같아요. 대략 추정되는 액수는 20조가 넘을 것 같은데 수익성 하나 안 나는 애가 20조 정도 10조요? 좀 달라요? 20조 원 퇴내비전 그리고 이제 우버가 곧바로 상장을 쫓아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추정되는 가격이 50 to 60 그러니까 한 60조 정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택시 업체든지 기존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유를, 카 쉐어링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핸드폰을 이용한 차량을, 택시를 배차받는 그런 양식들 같은 건 좀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런 업체들이 좀 더 많이 더 특수하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동하는 수익성이 안 나는 산업이긴 하지만 중국이 요구를 하니까 중국이 요구를 하면 세상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워낙 13억이니까 그래서 이제 E하고 S가 결국은 자동차 쪽 섹터에서나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서는 매출의 증가폭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일단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10%를 친환경 차량으로 만든다면 중국이 친환경 차량을 10%를 만들 때 해외에 있는 부품보다는 본인들의 걸 더 많이 쓸 것 같아서 중국이 하니까 이거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기에는 글로벌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도 맞는데 사실 전동화라는 게 중국만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캘리포니 아까 말씀처럼 원래 했던 집단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러가 미국에서 이제 첫 번째, 글로벌이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성공한 그런 전기차 업체잖아요. 미국도 이제 테슬러를 밀어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역시 우리나라 Made in USA 생각하면서 밀어주기 때문에 Great America 마가라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런 거 있어서도 전동화에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빅3의 조언도 있고 해서 미국도 사실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중국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전동화는 사실은 아다시피 하이브리드로 대면되는 도요다가 먼저 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전파가 되고 그것이 이제 전기차로 B, B로 바뀐 것 뿐이지 사실은 선진국이 했던 테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내연기관 투자한 게 많다 보니까 기존 업체들이 계속 울고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가 어차피 내연기관에 대한 노하우나 실력이 떨어지니까 이때 아예 쳐놓고 백지 상태에 있는 전기차를 우리가 먼저 섞어놔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지금 모두 다 비슷한 출발선상에서 싸움이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전기차 판매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위 10개 중에 5개가 전기차 회사예요. 중국 업체들인 거죠. 배터리 기준으로도 파란 손님 빼고는 거기 상위권이 다 중국 회사고 LG화학이 잘한다고 해봐야 한 6, 7일을 삼성 SGI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런 고민은 있어요. 중국 정부가 전기차는 요구하는데 배터리는 중국 거 써라 이런 요구가 자꾸 있어서 보조금 문제가 좀 있긴 했었는데 전동화가 진행이 됐을 때 원래 예전에 자동차는 자기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갖다 팔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같이 만들거나 이랬잖아요. 그런데 배터리 같은 경우가 결국 핵심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차를 팔 때 배터리를 중국 거를 쓴다거나 이랬을 때 부가가치가 분산되고 이런 효과는 좀 없을까요? 당연히 분산되고요. 그리고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의, 배터리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하고 전기 모터 그런데 사실 전기 모터보다 배터리가 더 핵심이에요. 이 안에 이제 배터리 화학으로 된 배터리들을 화학물질로 구성된 배터리들을 놓고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소프트웨어로 통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노하우가 이제 자기네들이 석권해야지 독일 업체들이나 미국 업체들만큼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압도한다는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R&D 능력이 수준이 선진국도 엄청 높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이제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얘네들도 수출을 해야지 해외는 1등 업체들 티어 1 업체들하고 싸우면서 경쟁력이 생길 텐데 수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정연설에서 했던 것도 보면 상호호회주의였잖아요. 우리한테 해주는 것만큼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렇게 중국이 LG나 이제 한국 회사들이긴 하지만 SDL 같은 데에 배터리를 쓰게 되면 보조금을 안 주는 이런 식으로 약간 믿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이빙고에 대한 어떤 경고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수출을 해야지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그게 안 되고 자기 내수생에서 팔아봐야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도 수출을 좀 해야 되고 그런 보조금을 자기네 업체들에 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앞으로는 좀 지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까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쉐어링을 얘기할 때 우버하고 리프트의 상장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동차 섹터가 아니라 IT 섹터 얘기에서 쉐어링이 좀 뭔가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쉐어링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이 없었으면 저희가 호출하기도 어려웠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아이폰 말씀 드렸던 게 아이폰 전에 있었던 핸드폰으로 다 이게 플립폰이었잖아요.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뭐 해봐야 메시지 주고 받고 하는 거 전화가 다였는데 그거를 완전히 엎어버린 게 아이폰이었잖아요. 자동차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IT가 또 다시 접목이 되는 하드웨어에 있어서 자동차가 딱 그 순간에 와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거기에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럼 이게 교차로에서 현대차하고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제가 외국 걸 보지 않고 국내 업체들 것만 보니까 한 건데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 이 CS이라는 추세를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작년 5월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비스하고 글로비스가 주축이 된다. 그 글로비스 얘기했을 때 글로비스를 모빌리티 산업의 주축으로 봤었거든요. 그게 맞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라는 거는 물건이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거고 자율주행과 쉐어링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차피 물론 정윤선 부회장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를 이해한 것도 있겠지만 글로비스가 지금 자동차를 시차들을 선적하고 운반시키는 데서 모빌리티 회사는 맞긴 맞잖아요. 물류 회사죠. 그 의미를 좀 더 확대시키면 이런 어떤 우버나 리프트가 하는 것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우버리프트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들을 사람을 옮기는데 이용하고 있지만 글로비스 같은 케이스는 공장에서 생산된 차들을 목적지까지 보내는 어떤 것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확대적 개념은 맞는 거였고 그래서 그림만에 있어서 현대차도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CS의 추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던 겁니다. 수소차에 대한 뷰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물론 저희는 권 기자한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올해 책 판다고 진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그 책 잘 봤습니다. 수소사회 그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아니었습니까? 그건 머니투데이가 쓴 거고 제 책은 3월에 나올 건데 그것도 사봐야겠네요. 그거는 수소전기차에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소차도 되게 미래가 밝고요. 대형차 쪽으로 일단 밝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기차의 문제가 전기 배터리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요. 가장 큰 건 코발트나 리튬이나 들어가는 각가지 원자재들이 생각만큼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제조원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를 중국이 딱 봤을 때 중국 정부가 원래는 완전히 순수한 배터리 전기차로 다 나가려고 했다가 약간 뒤로 움필한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가격이 안 떨어지네. 원가가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대형차 쪽은 수소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먼저 선점하고 있던 도요다나 혼다 현대차가 몸값이 확 뜨게 된 이유가 거기기 때문에 사실 미래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휘발유나 디젤로 대변되는 두 가지 차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되는 걸 약간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수소차로 대변되는 한 섹션이 있고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4가지로 나눠지면서 결국 나중에는 수소차가 석권하게 되는 2040년 정도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40년이면 굉장히 짧게 보시네요. 40, 50년까지 보는데 그거는 지적마다 틀릴 거예요. 일본이나 한국처럼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케이스는 더 빨리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유리하지 않은 국가들은 늦게 가겠죠. 결국은 이렇게 다 분산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두 개의 차종으로 통일되었던 왕국이 다시 또 해체가 돼가지고 나중에 궁극적 수수로 가겠지만 그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대체 차종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별로 못 만나봐서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제목은 지배구조 개편하고 맞물려가지고 케이스를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현대차라는 회사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미래 지향적인 거는 맞는데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GM이 저러고 있는 것도 주주들의 압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본질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저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버텨줘야 또 미래에 투자할 자금이 또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걸 통틀어서 미래 기술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 현대차의 전망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수익성은 좋아지는 해가 될 것 같아요. 펠리세이드를 예를 들자면 정확히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수익성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몇 100%로 근데 좀 왜 몰라요? 좀 싸게 나오긴 싸게 나왔어요. 펠리세이드 가격이 처음에 이거 산타페 사는 곳에서 많이 더 안 보태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가격을 정하는 팀에서 가격 정할 때 그거 다 해서 정하잖아요. 돈도 높게 할 수 있었는데 공격적으로 가격 잡은 게 되게 재밌고 제가 봤을 때는 산타페가 미국에서 사실 작년에 나왔을 때 여름 전으로 나왔었는데요. 신형이 나왔을 때 저희는 만 대 정도 원 8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7,000대, 9,000대 맴돌고 있거든요. 그때 막 다들 이게 쪼는 맛이죠. 만 대, 만 대, 만 대 이러면서 쪼으면서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에서 옛날 버전 빼고 만 대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결국은 못 찍었죠. 못 찍었죠.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그 시장은 혼다 CIV라든지 라브4라든지 여러 가지 쟁쟁한 업체들이 있는데 현대차 측에서 전략을 바꾼 거는 좀 더 대형차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내놓은 차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산타페 옛날 때 큰 버전이 있었잖아요. 산타페 맥스였나요? 맥스 크루즈 뭐 이런 거. 맥스 크루즈. 이거를 이거의 후계차가 사실은 펠리세이드거든요. 엔진 똑같고 밑에 바디 똑같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가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크게 받으면 큰 차이기 때문에 크게 받는 거고 수익성 도면 당연히 기여가 될 텐데 도움이 될 텐데 재밌는 게 미국 가격이 한국 가격으로 똑같아 됐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요청했던 현대 모터스 아메리카에서 요청했던 가격을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거의 적용했다고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차가 제일 싸요. 그래요. 시장 경쟁이 제일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렉스턴이 잘 팔리니까 한번 함께 해본 것 같은데 이게 예상보다 너무 큰 인기를 끈 거죠. 원래는 금년에 6.5만대 수출 4만대 내수 2.5만대인데 지금 내수가 지금 2배예요. 예상치보다. 거의 2배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것 같지만 사전 계약으로 올해 거 다 채웠어요. 채우고 지금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어드만 잘 맞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이 좀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 기아차도 텔루라이드 나온 거 지금 팜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미국에 나온 거 보니까 이 가격 때문에 충격이라는 얘기가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요? 엄청 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거의 펠리세이드 가격 차이 거의 없어요. 기아차 펠리세이드 판이니까 그래서 지금 양차가 모두 다 미국에서는 보면 약간 중형이죠. 미국에서 중대형에 해당되는 차급인데 그 시장에서 좀 히트를 칠 것 같고 얼마나 많이 뽑느냐가 결국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은 또 8세대 소나타가 또 나옵니다. 8세대 소나타. 그래요? 3월 달에. 풀체인지 모델인데 원래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고 소나타 이제 기본으로는 깔아주겠죠. 소나타가 전통이 몇 년인데 이게 수익성까지는 어느 정도 담보하기는 힘들겠지만 볼륨 측면에서 소나타는 기본적인 매출이 판매가 되는 회사 차종이니까 저는 그거에 또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번에 소나타가 뭐죠? 디자인 컨셉으로 바꾼 거 르필루즈 컨셉을 처음으로 적용한 차로 나온대요. 예쁘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것도 기본기는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기본으로 소나타가 깔아주고 펠리세이드랑 텔루라이드가 텔루라이드가 이제 고부가를 좀 내주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마지막 거의 시간이 많이 돼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전과 후가 어때요? 기업이 많이 달라졌나요? 뭐 겉으로 많이 바뀐 게 없는데 사실 그 수석 부회장님의 과거를 좀 보면 기아차에 와서 해서 해틀 쳤던 게 피터슈아이라는 외국인을 데려와서 재미있는 게 이제 모셔만 오면 모르겠는데 데려와서 나중에 현대 기아차 그룹 사장까지 올라갔잖아요. 잘 대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게 외국인의 매년 GM에서도 임원들 나오고 비엠더 부스도 나오고 하는데 피터슈아이를 영입을 해서 정체 디자인도 바꿔 권위와 이분에 대한 어떤 대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어만이라든지 이건 보이기문가 하는 분도 그렇고 현대 모비스조차 외국인 임원들이 지금 와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딱 봤을 때 이걸 통해서 기아차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시총도 많이 좋아졌고 비엠한 사장이죠. 오셔서 벨로스터 N이라든지 I30N, G70 스팅어 손 댄 것마다 거의 미드하스의 손처럼 힌트를 치고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 담당 부회장 두 명이 나가고 그 자리를 비엠한 사장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연구개발의 탑일 외국인 임원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려올 수 있는 문화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 수 있는 문화도 만들었다는 점도 되게 좋게 보겠고요.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재벌 그룹 중에서 이렇게 외국인들 영입해서 시총도 키우고 회사가 최소한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평이 좋아졌던 케이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자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옛날 LG그룹은 외국인 임원이 책도 썼잖아요. 뭐라고요? 한국의 이상한 문화 맞아요. 기억나요. 현대차도 IR 담당했던 임원이 쓴 책이 있었어요. 읽어봤는데 그분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현대차의 내부적 문화가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하여간에 제가 봤을 때는 외부 인사 영입을 국내 현재 재벌 3, 4세 중에서는 가장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배구조 같은 것도 아직 개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제품으로는 일단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4분기에 우리 그때 실적 얘기하려고 그러다 수소차 얘기하다 못했잖아요. 제가 4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G90이 나왔고 펠리세이드가 나오려고 말려고 그러고 있었던 시기예요. 야 이거 9월 달에 수석됐거든요. 수석 부회장이. 그러면 10, 11, 12가 첫 분기란 말이야. 그랬고 야 이거 3분기는 또 완전히 작살이 나서서 실적이. 그렇죠. 야 4분기 이거 대박 나겠다. 부회장 딱 수석 달자마자 이게 4분기 대박이 났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이 정도면 유치하지 않은데? 라는 느낌? 그때 만약에 대박을 냈으면 맞아요. 뭔가 마사지한 것 같은. 역시 현대차. 이 초스러운 스타일 못 버린다. 이러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의외로 뭔가 세련되게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좀 좋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완성차 말고 우리나라의 고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동차 산업. 이 전반적인 산업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산업은 좀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기차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건 다 있고 한국GM은 결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 EM 같은 거 다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한국도 뭐 현대기차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GM 측에서는 사실 빠져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그 CS 채널이 다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해서 파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룰로삼성은 그나마나 칼로스 곤이라는 든든한 배우의 회장, 그룹의 회장이 뒤에 어떤 서포터였는데 지금 알다시피 결국 다 강반제적으로, 강강제적으로 은퇴하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호막도 없는 차원이라서 룰로삼성하고 한국GM, 특히 한국GM이 좀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 2차 벤더 업체들까지도 좀 1, 2차 벤더들, 특히 1차 벤더들은 빈익빈 부입부, 그리고 큰 회사는 계속 커질 것 같고요. 모비스처럼. 작은 회사들은 결국은 매각이 돼서 미국도 그랬었어요. 금융위기 전후로 GM이 결국 리스트럭션이 되면서 작은 회사들은 이제 사모펀들이 많이 사가지고 크게 키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결국은 이압집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큰 기업은 좋으나 작은 기업들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산업 정책 하시는 분들은 예전하고 달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현대차가 잘 팔리면 모두가 해피하는 이게 그냥 우리나라 산업 구조였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잘 된다는 건 자동차 시장이 커진다는 거 보면 GM도, 저코, 눈어도, 저코, 현대차도 그냥 다 좋은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자동차의 어떤 종류도 패러다임 시프트 나고 전기차 같은 거 하기 시작하면 또 부분 자체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현대차가 작년에 안 좋았는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도 또 굉장히 좋았어요. 옛날에는 탑5면 탑5면 다 좋고 이랬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느 시장에 따라 달라지고 제품군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부품업체들 중에서도 현대차에만 납품하던 사람들은 좀 힘들고 중국 따라 나갔다는 애들은 더 힘들어졌고 근데 멀티밴더로 폭스바겐이라든지 도요타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데 납품하고 같이 멀티밴더하던 사람들은 또 괜찮았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단순하게 그냥 현대차만 하나 딱 바라보고 자동차 산업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정말 이제 그 자동차 산업 협력 부품업체의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이제는 진지하게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재벌 그룹에게 맡겨서 산업을 알아서 굴려달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흥극증권 박상원 이사와 함께 연구위원이라고 또 불러도 되는 거죠. 네. 박상원 이사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미래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어떤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한 박상원 이사의 뷰까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좀 더 나와주셔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할 이야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또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